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수월장 5년 때 합리주의가 확 풀릴수가 인사하고 있는 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오늘은 후보로 되어있는 거 축하드리고요.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아껴만 들고 고향을 주시면 됩니다. 저는 대구 경북이 저의 출생지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이라서 지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우리 대구 경북, 영남 국민들께서 매우 합리적이고 또 의식 정치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대구 경북 국민들,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누가 더 실력이 있을지 더 성과를 낼지에 더 관심이 없으셨더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마름 어려운 환경에서도 작은 권한으로 큰 성과를 내왔고 그 점 때문에 오늘 이탈리에 왔는데 대구 경북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실정이 될 게 누군지를 판단하면 저에 대한 지시가 상당 정도 있으리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열심히 저의 역량을 설명드리고 대구 경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